예이! 사람이 너무 많아 너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저녁에 왔어요 오늘 저녁은 안으로 왔어요 오늘 저녁에 승관이 되었어요 저녁에 왔어요 저녁은 일을 위해 저녁에 인사한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에 오는 일은 제가 일을 먹었고 저녁에 오는 일을 먹었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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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인정샷 오 뭐야 귀여워 뭐야 귀여워 안녕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풍선 받았다 어떡하지 다음에 내돈내산 자랑하기 이건 어떻게 하는거야 아 영수증 인증이구나 홍덕사키는 친구 오면 같이 하고 태연 보스 선이 왔어 친구랑 먼저 접선을 해야겠다 공덕사키 붙어야될까 공덕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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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싸우면 된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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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차 차 차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 내돈내산 체험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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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 만들기 염주 만들기 염주 만들기 그리고 뭐하지 사진 찍으셨네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첫번째 향기는 저의 가장 시그니처 향기인데 새벽 호수를 컨셉으로 했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내려앉아있는 향수 시향까지 했고 이제 뭘 사고 안에 들어가야돼 아 아 터치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다 할 때까지 남아있을까 다 받아갔을 것 같은데 50개 안정입니까 릴렉스 스팟 찾는거 여기 스퀘어 시켰나 저도 알아봐 가키박스는 끝났죠 가키박스는 끝났죠 가키박스 요거 아우아우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박스가 큰게 있고 작은게 있어요 어떤거 드릴까요 아 뭔지 진짜 몰라요 그냥 큰게 있고 작은게 차이밖에 없습니다 꺼주세요 큰거 드릴까요 네 이 안에 넣어서 주세요 이건 가져가도 되나요 네 가져가도 되나요 네 가져가도 됩니다 아 받았어 너무 웃겨 이거 어떡하지 일단 친구를 다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 지금 파는건지 모르겠어 아 근데 저거 지금 파는건지 모르겠어 음 파스테라가 맛있겠다 파스테라 이거 가자 얼마인지 안 써있네 음 단팥빵 배빵 배빵은 뭐야 음 저게 3만고차가 아닌데 파스테라 만원이네 아 이것까지 파스테라 2개 사자 파스테라 2개 사자 음 음 귀여워 귀여워 야 저거 너무 너무 타 근데 인터넷으로 너무 예쁘다 오셨어요 이거 응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 차짜리 두고 같이 차 마시는 차 친구에 찬물도 구워주면서 두고 귀엽고 차 친구? 응 응 인센스 올더가 찬건가 응 그런가 보다 아 맞네 응 오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엄청 귀여운데 엄청 비싸 600만원 이거 봐 귀여워 목탁이잖아 이거 때리는 거랑 철저하게 목탁에 관심이 없구먼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마 선물 샀다 너무 복잡스러워서 뭘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가피 박스인데 왜 가피일까 아 여기서 뜯어야 돼 얘가 뜯어야 돼 얘는 안들어져 어 뭐야 아 크림 핸드크림 닭두콩차 닭두콩차 뭐야 부채인가봐 절대 안쓰게 생겼는데 열심히 했는데 부채를 받았네 너무 핫해서 버티지 못하고 간다 아 어 이거 뭐야 길이 아냐 이쪽이야 버스킹 아 끊어줘 아 기가도 있잖아 사실 모래 아니 오늘까지 반납 갔다 온거니까 응 응 비워놓고 찍었네 너무 급했어 마음이 급했어 통통하려면 너무 고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